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캐스트는 말이야. 물리원 지금 시작 가능한가? 요 캐스트야. 조금 편하게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Q&A 게시판에 대단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이 6월 말이거든. 6월 27일인데, 지금 이 캐스트 찍는 날짜가 6월 말에 꼭 이런 것들이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지금 시작을 하고 싶다. 물리는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6평, 9평 순으로 할 때. 우리 다른 것 같으면 내가 쉬어보지는 않았는데 물리원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인원이 늘어갑니다. 알겠죠? 인원이 늘어. 그래서 6월보다는 9평이, 9평보다는 수능이 미미하지만 많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알겠죠? 인원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야. 물리원이 아무래도 어렵다라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물론 예전만큼 그렇게 물리니까 가장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은 별로 없겠지만 다른 과목 난이도가 올라가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학생들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왠지 좀 이탈자가 있을 것 같지만 물리원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많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 시점에 물리원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반수하는 애들, 한동안 경력이 단절된 거죠. 학교 다니려고 마음 먹고 그냥 했는데 아무래도 6평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이 학교는 내 학교가 아닌 것 같고 이래서 다시 시작하는 학생들. 그러면 사실 작년에 공부를 했었어도 6개월 정도 단절이 되면요. 정말 많이 까먹습니다. 그런 학생들 그리고 과목을 변경하는 학생들이 있어 6평 딱 본 다음에 배신감 느끼는 거죠.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건 앞으로 진짜 많이 해도 나는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 이 과목에서는 이런 것들을 느낀 학생들이 이제 물리원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지금이 6월 27일이니까 남은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 남은 기간 팩트를 얘기해줄게. 천천히 미리 얘기해줘 결론부터. 지금 시작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해줄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런지 얘기해줄게. 일단 큰 거 하나 얘기해줄게요. 지금 시작해서 늦지 않고요. 남은 기간이 140일이기 때문에 140일 정도 남았죠. 지금 7월 8월 9월 10월. 121일에다가 11월 달에 한 15일 정도 되니까 135일에서 140일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물리가 좀 학습 분량이 많은 거 아니냐.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딱 하나만 얘기해줄게. 작년 12월부터 공부한 학생들 또는 1월부터 시작한 학생들 정규 과정을, 정규 과정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여러분들은 비정규 과정인가. 정규 과정을 밟아서 물리 공부를 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면 전문용어로 그렇게 시작했던 정확한 제대로 시작을 했던 학생들이 꼭 대단히 많은 학생들이 뻘짓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뻘짓을 하는 구간이 생겨. 저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애들이 막 한 달 또는 두 달, 세 달씩 바보 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쟤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두, 세 달 동안 내가 보기엔 물리 공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는 물리 공부한 걸 까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뻘짓들을 좀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한다 하자. 그런 학생들이 그짓만 안 하고 내가 시킨 대로만 좀 하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해서 한다면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알겠죠? 게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과탐 과목에 비해서 학습 시간을 많이 투자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에 3, 4시간 정도는 할애할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알겠죠? 시행착오만 안 겪으면 돼요. 그러면 1등급도 가능합니다. 알았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줄게. 남은 기간이 140일 정도예요. 140일 정도인데 지금 시작을 하더라도 과목을 바꿨거나 새로 시작하는 또는 몇 개월 만에 거의 반년 만에 새로 시작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물리공부를 해야 돼. 그렇죠? 물리공부를 해야 되는데 개념부터 공부를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얘기를 해줄게. 이 물리원이 여러분들이 오해를 좀 많이 하는데 물리원이 140일 동안 물리만 공부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당연하죠. 당연히 물리원 공부하면 가능하고 남아 돌고 그런 게 아니잖아. 다른 과목과 밸런스를 맞추면서 공부하는 걸 가정했을 때 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가. 자, 이 물리원 얘기를 좀 해줄게. 첫 번째. 물리원 상황. 요즘 최근 상황. 또 이게 몇 년 전이랑 또 달라요. 자, 물리원의 상황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해주면 일단 극단적 고난도가 안 나옵니다. 고난도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없어요. 극단적 고난도는 건 뭐야. 풀지 말라고 되는 문제 있잖아요.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변별을 갖기 위해서는 한 문제는 진짜 아, 말도 안 되는 미친 문제 하나씩 넣는 경우 있잖아요. 투과목 같은 경우가 종종 그렇습니다. 투과목은 많아서가 아니라 워낙 상위권 학생들 싸움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넣잖아요. 투과목에는. 근데 원과목도 지금 그런 게 있는 과목들이 있죠. 그쵸? 동의합니까? 네. 네. 동의합니까? 물리는 아니에요. 이번에 6평의 커트 낮았거든요. 42점 막 이렇게 나왔는데 4페이지 보면요. 나중에 학생들이 다 무릎을 탁 쳤죠. 뭐야. 다 내가 뭐 2등급 정도 3등급 학생들도 다 내가 풀 수 있었던 수준. 그런 것들이 이제 4페이지 킬러 문제로 들어 있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우 좋은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극단적 권한도를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적정한 수준. 합리적인 수준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사고력이 되게 많다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고력 문항이 한 25% 정도예요. 지식형.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지식형 문항이 75%에 육박합니다. 75% 일단 뭐 지식형만 다 맞아도 기본 3등급은 깔고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식형만 다 맞출 수 있어도 3등급은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의 어떤 특징이다. 물론 뭐 상위권 싸움은 당연히 사고력 문제에서 상위권 싸움이 벌어지겠지만 요즘 상황은 진짜 이 특란도 특강 제 강의 중에 킬러 특강이 특란도 특강 아닙니까? 뭐 이 정도 광고를 할 수 있잖아. 자 뭐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특란도 특강의 킬러 특강인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했던 학생들도 4페이지가 편하게 풀린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컨텐츠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간다면 사고력 문제도 정복이 가능하다.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뭐 이 특란도 특강도 8주 강좌로 일단 진행이 됐단 말이야. 그것도 뭐 5월, 6월 달에 8주 강좌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압축해서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짧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력 문항 비중과 지식형 문항 비중이 적당하죠. 적당합니다.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사고력이 많았는데 요즘은 아니라고요. 알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 극단적인 비주류 문항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6평만 봐도 그래요. 비주류 문제가 없었어요. 비주류 문항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과서의 끝부분에 조그맣게 언급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교육과정 초창기 때 좀 있었죠. 물리가 좀 있었는데 지금 하반기로 오면서 후반기로 오면서 지금 교육과정 오면서 비주류 문항 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뭐 지역적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역이라고 부를 만한 게 나올 수가 없어. 나오질 않고 있어 지금. 물리 상황은. 앞으로도 올해가 또 마지막이잖아. 그렇죠? 비주류 문항이 거의 없다. 무슨 뭐 지역적인 거. 정말 뭐 극단적인 지역 문제. 이런 것들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굵직굵직한 주제들만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공부를 해주면 2등급 이상은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현재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이건 뭐 최근에 등장한 건데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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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컷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급이 아름다워요. 문제가 좀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는데 1컷이 42점 정도로 엄청나게 어렵지 않았는데 등급이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이 정도 난이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조금 낮은 거 아닌가 조금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학생들 특히 올해 6평만 딱 봐도 괜찮은 수준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죠? 적당한 너무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이런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른 해에는 또 달랐을 수 있는데 올해는 좀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만 좀 잘 세워가지고 공부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가능하다. 알겠죠? 그럼 계획을 좀 세워봐야겠죠. 지금 시작한다라는 건 사실 개념부터 공부해야 되는 상황들이겠죠. 그렇죠? 지금 시작하는데 선생님 저 개념 꼭 공부해야 되나요? 개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왜? 아니 75%가 개념 지식형이란 건 개념형 문제라는 뜻이에요. 개념만 알아도 되는 것이니까 아니 이게 뭐 돼 있어야지 그 다음에 얘를 가는 거지 무슨 뭐 얘는 하나도 않고 얘부터 합니까? 25% 맞고 75% 틀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늦게 시작한 만큼 정확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당연히 개념과 기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념학습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개념학습 인강 천천히 들으면서 개념 공부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예 개념학습과 기출을 병행해 주셔야 돼. 알겠죠? 기출 제커리에서는 기출 300으로 진행이 되죠? 300개만 풀어라. 알았죠? 충분하다. 알겠죠? 300개만 충분해. 600개 이상의 기출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반복되는 거 빼놓으면 한 300개쯤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들 이 두 개 가지고 제커리상으로 오면 개념이랑 워크북이 있는데 워크북 풀지 말고 워크북에 이제 쉬운 기출이 좀 들어가 있어. 반복되는 것들 여기에는 핵심적인 것들만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하려면 개념과 문제풀이는 기출로 이걸 한 2개월 정도 잡아줘야 돼요. 지금 7월, 8월 9평전까지 이거 이짓 하셔야 돼. 마음이 급하겠죠? 그죠? 그 마음이 급한 걸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해야 됩니다. 끝까지 활용해야 돼. 끝까지. 수능 전날까지 활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면 1등급 가능하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9평이면 뭐가 점수가 빡 나와가지고 끝났으면 좋겠다. 여기서 지금 시작해도 장난해 지금 2개월 동안이네. 2개월 동안 뭐 두 달 만에 아인슈타인이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풀로 4개월 넘게 4개월하고 15일 남았거든요. 4개월하고 15일 4개월 플러스 15일을 15일을 여러분들이 풀로 활용해야지 어떤 과목이든 지금 시작하면 물리원뿐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뭐 화원을 시작하든 생원을 시작하든 4개월 15일을 풀로 활용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시작해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심리적인 문제예요. 알겠죠? 심리적인 문제야. 9평쯤 돼서 점수 안 나오면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끝났어. 이 과목은 끝. 이렇게 생각해서는 지금 시작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9평에서 점수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개념과 기출만 가지고 잘하면 3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 기대를 하지 마시고 수능에서 일단 딱 폭발한다. 내 점수는. 수능에서 딱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2개월 정도. 지금부터 9평까지 이것만 가지고 물론 이것만 해서 2등급 나오면 참 행복하겠죠. 행복하겠지만 이전에 모의고사 풀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이 무슨 7월, 8월 달에 7에서 8월 달에 개념 공부하면서 기출하면서 모의고사까지 보려고 해요. 이렇게 나누게요. 9월 그 다음에 10월 10월에서 11월까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개념과 기출 문제 공부해줘. 해줘. 이걸 해야지 이 75%에 맞는 거거든. 알겠죠? 여긴 물론 뭐 사고력형 문제도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예상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EBS는 배제한다. EBS는 배제한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으로 할 때 짧은 기간으로 하면 70% 받는 데는 EBS로 하는 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럴수록 하는 거 아니야. 70% 반영 물리원 아니야. 물리원 7,8% 반영 안 돼. 알았죠? 니네 입장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반영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필요 없어. 알겠죠? 너희들 마음속에 EBS는 없다. 알았죠? 비효율적이야. 비효율적. 무슨 뭐 똑같은 문제 나오면 맞추려고 맞출 수 있으니까 아 물리는 안 그래요. 똑같은 문제 나와봤자 어차피 똑같은 문제 나와봤자 중학은 문제고 걔들은 기출문제 안에 다 있어요. 킬러 문제 반영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야. 알겠죠? 거의 현실이기 때문에 EBS는 학습의 어떤 연계성 연속성을 위해서 풀어보는 건 뭐 나쁘지 않지만 지금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이다. 알겠죠? 그리고 자꾸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 어떤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걸 기대해가지고 문제를 자꾸 외우려고 하니까 하나도 지식형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생각이 필요한 지식형들이에요. 머릿속에 뭔가 좀 필요한 지식형들이란 말이야. 단순히 그냥 외워서 되는 그런 지식형은 아니야. 알겠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EBS는 가능하면 시간이 뭐 하반기에 10월, 10월, 1월달에 와, 나 이상하게 너무 물리가 잘 돼가지고 EBS를 풀 시간마저 나고 있어. 그런 거 아니라면 가능하면 EBS는 현재는 너희들 수준에서는 배제한다. 알겠죠? 제외한다고, 제외한다고. 좀 어려운 말 같니? 제외한다. 제외. 그렇죠? 제외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좀 하는 정도로. 그리고 이제 바로 일단 2개월 동안 여러분들 어떤 실력을 쌓았다라고 하면 바로 예상문제로 가는 게 좋아. 전범위 실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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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로 넘어가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중간에 무슨 킬러 특강 이런 거 들을 시간은 없어.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실전 예상 문제 실전 300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그냥 바로 효율성을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병행을 쭉 해서 수능 전까지 그 전에 언제 끝나도 상관은 없어. 언제 끝나도 불가능한데 한 한 달 좀 넘게 걸릴 것 같아.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너희들이 물리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3시간, 4시간 정도 한다고 휴일 하나 정도는 줄게요. 휴일 한 번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능 전에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있는데 이때 일단 구평은 여러분들이 점수를 기대하지 말고 10월달 쯤 되잖아 10월 이때부터 모의고사를 좀 풀어줘. 실모는 10월 첫 주 정도부터 구평 잘 보겠다고 뭐 이런 거 하다 갑자기 모의고사 보고 있지 말고 실모는 하반기에 모아서 10월 11월달에 모아서 실모를 시작해 주시고요. 수능 때까지 수능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언제 끝날지 몰라 이거는 알겠죠? 실전 예상 문제들 같은 거는 예상 문제를 풀면서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10월달 정도에 시작을 해서 다른 학생들보다는 조금 적게 해도 됩니다. 알겠죠? 풀컬이 따라오는 학생들은 14회에서 25회 정도까지 진행을 하는데 더 많이 푸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효율적이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비효율적이에요. 맥시멈 한 25회 정도 보시면 돼요. 25회면 돼. 예상 문제로만 양질에 양질에 25회야. 무슨 뭐 기출 문제로 25회 기출 문제로 뭐 30회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한 10회 정도만 진행을 해주면 돼. 10회 정도 주당 1회 주당 1회 대신 주당 1회를 한 다음에 이 1회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아주 잘 해주셔야 돼요. 내가 좀 빠르게 해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약점이 생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약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린 효율 싸움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요. 개념 기출 플러스 예상 문제 모의고사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뭐 킬러 특강 무슨 기초 특강 뭐 이런 것들 보지 말고 크게 가는 거지. 이 워크북마저도 제가 알겠죠? 개념의 진대는 워크북마저도 빼고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이 커리를 따라와 주면 좋겠어. 그럼 이제 10월과 11월 따라하게 되면 4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주쯤 있잖아요. 그쵸? 한 6주 정도 나오잖아. 주 1회로 어떻게 10회를 하냐 이렇게도 있는데 11월 정도 되면 주 2회 정도로 늘려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이제 덮을 수도 있지만 그럼 만일 뭐 6주에서 6번에다가 마지막 2주만 2개를 더하면 8주 8주 사실 8회 8회 정도 8회 정도만 가지고 모의고사 준비한다. 일주일에 너희들이 사실 한 번 정도 모의고사하면 봐도 충분해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한 10회 정도까지 알겠죠? 예 그래서 10회 정도로 쇼부 본다. 알았죠? 예 시험 문제 무슨 뭐 시간 본배 연습 이런 것들에 너무 크게 시간 투자하지마. 요즘에는 시간 분배 연습보다는 물리는 그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냐. 한 문제 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뭐 20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 할 수 있잖아. 그런 연습보다는 한 문제 한 문제를 너희가 진짜 알고 풀 수 있는가 요거에 좀 더 무게중심이 좀 가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무슨 말이지? 시간 30분 딱 정해놓고 호흡 딱 잡고 30분 호흡 잡고 계속 푸는 연습하는 게 예전엔 좀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는 진짜 실모보다는 이쪽에 더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점수가 잘 나옵니다. 생각하는 훈련을 좀 하고 생각이 잘 되면 빠르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나와서 그래.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어. 생각이고 뭐고 막 이렇게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생각만 잘하면 해법이 아주 짧아요. 아주 짧습니다. 생각을 안 하면 안 풀려요. 시험보다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리 문제가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 6평 문제도 아주 좋았어.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투자를 하고 모의고사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알았죠? 트렌드를 몰라. 요즘에 문제들에 그래서 이렇게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EBS 제외하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요. 기출 문제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출 문제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기출 문제로 테스트하는 거를 일단 E커리를 따라온다면 금지하도록 할 건데 좀 더 좀 더 공부를 안 하면서 점수를 뽑을 애들이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어. 3등급 이 목표인 사람 3등급의 목표인 사람도 있는데 아 진짜 3등급의 목표인 사람들을 위한 얘기 다 해줄게. 필요 없는 사람 부정 타니까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귀 맞고 야 나는 진짜 이것도 못 할 것 같다. 이것도 못 할 것 같고 지금 시작하는데 1등급은 나는 꿈도 안 꾸고 3등급만 맡겨줘라. 이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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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되는데 뭐 독도 어떻게 쓰면 가끔씩 약이 되기도 하니까요. 자 그런 사람들은 자 이거 있죠. 이거 이거 개념과 기출 이런 거 진짜 얘기 안 하는데 3등급을 받기 위한 이거 한 다음에 다 필요 없고 기출 테스트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식이 있어요. 3개년 3개년 4개년으로 하면 7, 3, 20, 21 올해 것까지 하게 되면 조금 더 많겠죠. 올해 것까지 하면 하반기로 이제 간다고 하면 3, 4, 6, 7, 5 이렇게 있으니까 거의 뭐 얘랑 얘 빼고 5회가 더 추가되는 거죠. 한 25회에서 30회가량 뭐 더 과거로 갈 수도 있고요. 5개년으로 그때도 우리 교육과정이니까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고 나는 3등급만 맞으면 됐겠다. 그런 개념 학습하고 기출 문제를 강의까지 같이 들어서 이쪽 부분에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만 놓고 계속 기출 테스트만 하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회차별로 출력해가지고 계속 테스트하고 해설 보면서 공부하고 해설 보면서 공부하고 해설 보면서 공부하고 해설 보면서 책 찾아보고 이런 거 없어. 해설 보면서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어려우면 그냥 제끼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단기간에 3등급까지는 올라갑니다. 단기간에 3등급까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항상 저는 좀 3등급을 맞게 하기 위해 제 수업을 듣게 하고 싶진 않아요. 1등급을 맞는 학생들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 풀컬 얘기하는 거는 지금부터 시작을 했을 때 1등급을 맞는 얘기를 좀 해준 건데 극단적으로 저런 방식도 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뜻이야? 1등급 3등급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막판에 기출 테스트는 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문제로 테스트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뭐 그거까지 얘기를 했어. 좀 정리를 하면 일단 140여일 가지고 물리원에 일주일 하루에 뭐 3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은 좀 제외를 좀 해주고 필요한 것들 위주로 뻘짓하지 않도록 계획을 좀 잘 잡아주고 마음, 심리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수능 전날까지도 내가 실력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수능 전날까지도 내가 실력을 올리면서 수능까지 가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가능하고요. 물리원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가능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어렵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니까 지금 좀 고민하는 사람들은 제 퀘스트를 좀 들으시고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더 좋은 강의에 서문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